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골라내느냐 하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실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윤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실례를 듣고 싶다 그래서 질문의 제목은 나는 한 번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야 증명이 될 테니까 만화 같은 호멍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카르마의 열쇠라는 책을 표현한 일본의 고토 벤이라는 사람의 취재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돈독한 불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뤄가면서 수십 년 동안 다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를 해가면서 결국은 그 결과를 카르마의 열쇠라는 책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얘기하고 불교의 얘기를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불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증명을 해주더라 증명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하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진정이 되나가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올리기라고 하는 마리올리긴 여고생이에요 일본의 여고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16살 때 일본의 그런 일들이 한동안 유행하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스피드를 만끽하는 그런 이상한 취미들이 한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여학생이 밑도 가도 밑도라고 하는 거리를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서 달려오는 큰 트럭과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났고 오토바이가 나와서 천천히 부서졌죠 큰 주력에 아주 증통으로 부딪혔으니까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 여학생은 나가 떨어져가지고 피청이 돼가지고 튕겨서 나가 떨어졌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 나면 충격해서 공격에 붕 떠가지고 났고 떨어지더라고 그런 사고 현장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불명된 채 죽어낸 사람인지 모르는 하다가 나 떨어져서 피청이가 된 여학생을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갔죠 가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혈을 살리려면 수혈을 또 해야 되죠 수혈을 해야 되고 호흡이 곤란스러웠으니까 산소 흡입을 시키게 되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지만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고쳐보지만 한 시간 후에 호흡이 완전히 먹고 심장의 박통도 끝나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보는 거죠 의사의 판명이 치료를 포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내서 영안실로 옮겨갔어요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영안실에 안치실로 갔는데 이때에 이때부터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죽었던 여고생이 침대 위에서 눕혀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30살이 된 이후에 이쪽 관계 일을 또 해요 고토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주고받고 인터뷰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자식이 자신의 피투성이 하던 그 침상에 누워져 있는 시체 안지실 침상에 누워져 있는 자기 모습을 한 1미터 내에 1.5미터 공중에 떠가지고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몸은 전부 피투성이 망가졌고 눈은 부었고 얼굴은 일구절 져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고토펜이 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이게 믿질 않죠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자기 당신 모습을 봤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오지를 해가지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을 봤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제 모습을 봤으면 아니 제 눈이 찌그러지고 한쪽이 감겨져 있는 거 어떻게 봅니까 제 얼굴에 피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머리도 터지고 피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만약 지금 의사가 오지를 해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내 모습을 본다면 내 눈으로 보면은 내 몸뚱이는 밑에 가슴이나 밑에 다리나 손을 볼 수 있겠지만은 얼굴은 볼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내가 분명히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지 못하니까 자꾸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모습을 내가 내려다 보다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허무한 감정도 들고 이상한 생각도 들고 또 원통한 생각도 들고 저게 나란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을 느꼈을 때 그 이러한 사실을 누구한테 알릴 리도 없고 극심한 절망감에 느끼고 있는 한 순간에 무엇인가에 그 몸에서 빠져나간 또 다른 내가 그러니까 표현이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라는 표도 하고 식이라는 표시도 하고 중음식이라는 표시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니까 이건 모르니까 또 다른 내가 뭔가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내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 끌려가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러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한 줄기 황한 빛이 비쳐오면서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빛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순식간에 이상하게 순식간에 내 모습이 다시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자기 시체 위에 떠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다가 그 뭔가의 힘에 의해서 어둠 속으로 끌려가다가 또 빛에 끌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보니까 내 몸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머리를 통해서 내 몸들 들어갔더라 또 다른 내가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어머니의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어머니 울음을 알죠 어머니 목소리도 알고 그 순간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더라 내가 그래서 날 막 흔들고 있더라 그런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막 흔들고 심장 박동술이라는 걸 전기 같은 걸 대가리 꽉 대었다가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전기를 심장을 압박했다 풀어놨다 흔들었다 이 순간에 다시 생명이 깃드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예를 수십 가지 예를 지우고 저도 전부 읽어보고 몇 번씩 보고 본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체 안실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한 시간 후에 바로 치료받다가 영안실로 가서 시체 안실에 갔는데 우리 딸 어딨냐고 찾아갈게요 제가 가서 그냥 붙잡고 막 흔들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자기 딸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거 튀는 거냐고 울부짖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 그럴 당시에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는데 심장이 다시 살아나 흔들고 막 그런 사이에 그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적처럼 또 다른 내가 몸을 빠져나온 또 다른 내가 내 몸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났다 이 여인이 30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하면 저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 이해의 그 무엇인가가 남아서 다른 세계로 날아간다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 입구에 들어갔다가 그 속을 조금만 보고 나왔다 그러니까 영계 죽음의 세계를 잠깐만 보고 나왔다 그 얘기를 틀림없이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고토벤이라는 사람의 책을 쓴 저자와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여인 간의 인터뷰에서 밝혀진다는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럼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면 불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찬작이라 됐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기본 상식이 없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주고받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고토벤이라는 사람이 의심이 가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 16살 때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을 당시에 친구 친구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본인이 30살이니까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해요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오토바이 탔다는 사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두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서 그 사실을 책에 소설해 놨고 그 다음에 병원 의사도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요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고생을 취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인들을 다 만나보고 나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후 육체와 그 어떤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 분리되었고 두 번째 그 어떤 것이 육체외에서 떠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어떤 것 그 영혼 또는 마음 저도 얘기하기에 자꾸 이상한 영혼을 쓰기 여기 나오는 그대로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쓰는 영혼을 쓰니까 이런 얘기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 의식과 시각이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의식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어떤 것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다른 세계로 날아다녔다는 것과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어떤 것이 그 어둠이 세계뿐만 아니라 빛이 세계로 떠다닌다는 사실도 알았고 이게 이제 취재 이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사후 몸에 자극을 주면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도 보고 많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심장이 멎었다든지 그러면은 그 심폐소생술을 쓰자 심폐소생술을 가슴을 압박했다 눌렀다 압박해서 눌렀다 그러기도 하고 정기만은 두근무로 정기 의료 기가 가지고 눌렀다 뗐다 뗐다 하잖아 그게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학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막 흔들고 그런 사이에 그게 자기 몸과 이게 또 이제 다음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와 몸뚱이를 벗어난 마음과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산화대지라든지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이 아니니까 정신만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연결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또 여기서 나중에 쭉 밝혀져요 이 얘기를 쭉 여러분이 듣다 보면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생활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숨이 멎었다든지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일교에 연락을 한다든지 병원에 연락을 하지마는 흔들끼리 하고 본다든지 심폐소송술을 배워서 인기응변으로 배워가지고 한번 해본다든지 병원을 얼른 뒤로 간다든지 그게 살릴 수 있는 그게 몇 분 안에 가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심장에 박동이 멎었을 때는 얼른 연락을 해서 몇 분 안에 119에 연락을 한다든지 의사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과정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그 어떤 것이 자꾸 어떤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들었으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게 기적적으로 되더라면 머리로부터 머리로부터 들어간다 그 얘기가 여기서 또 결론적으로 고토 베인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따낸 결론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것은 사람이란 몸과 그 어떤 것의 복합체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하나가 하나 독립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여기서는 어떤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반할 신경을 우리가 법회 때마다 불자들은 반할 신경을 모르는 분이 없지 그럼 오언이 얘기해요 오언 오언이 뭐예요 색수상 행식이에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돼 있다 마음이라는 것을 식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아리아식으로 표현을 하고 영혼이라고 하더고 또는 어떤 데 건달바로 경전 땅에서 표시가 돼요 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둘이 모여졌더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이걸 얘기해요 몸만이 하나가 그러니까 몸뚱이 물질적인 몸뚱이가 나만이 아니고 마음까지 같이 둘이 결합된 거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결합된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럼 몸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엎 빠져나가고 몸만이 있을 때는 그걸 시체라고 하고 죽은 몸이니까 그 다음 마음만을 별도로 띄었을 때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 하고 또는 식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아리아식이라고 하고 어떤 중음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경전의 건달바로 얘기를 하고 그냥 몸과 마음이 결합이 돼서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이다 그거를 불교에서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그럼 몸뚱이가 주인공이냐 마음이 주인공이냐 혼이 주인공이냐 그러니까 혼이 마음을 혼이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몸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면 깨달음이 길로 가는 걸 몸으로 깨달음이 길로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고터벤이라고 하는 작가하고 또 진짜 죽었다 살아난 여고생이 얘기해서 우리 공통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결합돼서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 몸을 주관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변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그러니까 불교적인 얘기로 완전히 돌아와서 그러면 어떤 게 진실한 진아 나냐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아 그래 가 이미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몸뚱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냐 하면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아니 밥을 하루 종일 안 먹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 내 거를 시작을 하면은 자제할 수 있다면은 그럼 배고프지 말아라 배 안 고픈 거 아니냐 그럼 나이 먹지 말자 주름이 가지 말자 그럼 주름이 몸에 얼굴 주름이 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내 몸뚱이가 내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나 이 몸뚱이는 뭐냐 이제 부속으로 불교적인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이 물적인 몸뚱이는 결국은 물이고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물을 못 먹고 죽지 않습니까 물이고 공기고 또 쌀이고 콩이고 두부고 과자도 될 수 있고 나는 라면도 될 수 있고 온갖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전부 그게 다 들어온 것이 그게 몸뚱이다 이거지 몸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깃들어 있을 때는 이 몸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느 한계까지는 있다 그 얘기를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냐 하면은 몸이 아니다 진정한 나는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유심적인 사상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은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일반인들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시간을 잡고 있지만은 3시간 내에 설명하려면 조금 벅차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윤회가 되고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어지는 삶에서의 이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생에서 내가 받아진 것을 보고 그거를 제대로 선업을 쌓아가는 사회의 이바저라는 좋은 일을 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물이요 공기요 또는 쌀이요 또는 나무 열매요 포도요 복숭아요 라면이요 이게 내 몸을 이룬 거니까 내 몸을 이루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불자들이 할 도리가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병이 들고 보현 행운 표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이 오는 것을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어서 배탈이 안 나면 그러니까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우리들의 기운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많이 먹어도 아프지 않으면 그 몸 띄가 어떻게 될까 터져나가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는 모든 하나하나 전부 하나하나가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몸과 마음이 떨어져 분리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몸에 너무 그러니까 심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이 부처라 중생 심 불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환경에서는 그러면은 몸을 암흑해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은 불교에서 그건 뭐냐 몸을 위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 몸띵이 가지고 한 생년 100년까지 또는 70년 80년까지 이게 건강에 잘 보존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굴려도 안 되지만은 너무 집착해도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냐 물질은 성주 계공이에요 우주 공간 전체가 성주 계공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생주 이멸로 풀이래요 그다음에 생자 필멸이에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 죽음을 좋게 그러니까 윤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 몸띵이 가지고 삶을 살 때 다음 생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행복된 삶을 살려면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 지금 물을 없앨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이걸 없앤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발이 되죠 그 뜨거운 물 속에 전기를 열을 가하면 정발되면 H2O라고 하는 물의 성분이 공개 다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먼지 하나 우정을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업이라고 해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냐 이바지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는데 왜 이바지해야 되느냐 세상이 내가 세상이다 세상이 축서판이다 그 얘기를 하면 나무도 소홀히 닳을 게 아니고 물도 소홀히 닳을 게 아니고 옆집도 소홀히 닳을 게 아니고 다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상의 상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이바지하면서 하나로 생각하고 살아라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불교 입장에서 한번 불교도 불자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연결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불보사님 차비강민들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종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